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 오늘은 그러게요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정초로 당신의 바보 같다는 말에 그러게요 당신의 마음 몰라준다는 말에 그러게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의 혼잣말 그러게요 자신의 말이 옳았음을 강조하거나 상대방의 말에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낼 때 우리는 그러게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바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남자가 여성의 말의 의미를 모를 때 바보라는 말을 자주 듣고랍니다. 그런데 정말 남자가 여성의 말의 의미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요즘에는 남자들이 결혼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전에는 남자가 조금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 결혼했지만 요즘에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연상의 여성과 결혼하는 남자가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거울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그리던 사람과의 인연을 어쩌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남자의 말 한마디가 그러게요라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은가요? 그러게요 정초로 당신의 바보 같다는 말에 그러게요 당신의 마음 몰라준다는 말에 그러게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의 혼잣말 그러게요 네 오늘은 그러게요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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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